누나가 그 애교 권법들이 있어. 그걸 나한테 알려줬었어. 사슴 권법인가? 맞나? 사슴 권법이었어. 장나라 권법, 사슴 권법. 그게 있어? 나는 뭐를 얘기해. 장나라 권법이 뭐냐면 저거잖아 옛날에 명량 소녀 선공기에서 아저씨 왜 그래유? 저런데유? 그래유? 하고 있잖아. 그때 장나라 권법에서 그런데유! 제가유!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. 제가유! 제가유! 얘가 들어봤다. 물이 먹고 싶은데유! 오 잘한다! 신호는 있어? 은영이가 오빠한테 바람 빠지는 풍선 권법을 해야 돼. 바람 빠지는 풍선 권법? 그러니까 흥흥흥 그거 뭐지? 바람이 안 빠져 보이는데? 바람 빠지는 거. 해봐, 너도. 나는 청소를 못하는 사람은 없는데? 은영이 눈이 커서 그런 것 같긴 한데. 나 오늘 진짜. 아니 신자밖에 안 하는 거야. 엑소시스트 권법이네. 또 알려줘, 나. 나 다 적어놔야 돼. 애교도 하는 사람은 해야겠다. 진짜. 에에에에에 이런 춤추기. 유나는 뭘 해도 귀엽지. 유나는 뭘 해도 귀엽지. 눈이 좋아해, 눈이 좋아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저거 은영이가 한다고? 어떻게? 은영이가 한다고? 무서워, 이미 제발. 어머, 어떡해. 너무 긴장돼. 김정렬 선배님 아니야. 손으로 간다. 근데 이렇게 살기도 힘들지 않아? 나한테 맨날 춤춰주는 거 있어. 어, 귀엽잖아. 이 노래 나오면 나한테 항상. 아, 그래. 내 애교는 약간 제존치가 더 많잖아. 아, 제존치가 애교 많아. 아, 귀여워. 귀여워. 귀엽네. 귀엽지? 감자가 안 맞는 게 더 귀여워. 은영아 이랬잖아, 재밌다. 놀아주지. 다행이다. 배경이 되었다. 转개.